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려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건축 유학을 준비 중인 학부 졸업생의 질문이라는 비디오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으로 건축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AA 스쿨과 바틀렛, 스쿨 오브 아키텍처 학교들 중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두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졸업작품 등을 봤을 때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해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둘 중 어떤 학교가 국제적으로 명성이나 인지도가 더 높나요? 미국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나중에 영국에서 학석사를 하고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일하시면서 이 학교들 출신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글로 쓰다가 그냥 비디오를 만들자. 라고 해서 비디오를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질문을 받고서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 두 학교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주제는 없는 이야기고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보면 첫 번째 맥락에서 주신 질문 두 학교 중 어느 학교가 좋을지 고민이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답을 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굉장히 주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학교 정말 다 거의 탑 오브 탑스쿨이죠. 건축 쪽에서는. 어디미션을 둘 다 받으셨으면 거기서 좀 고민할 것 같은데 어디미션은 만약에 둘 중에 한 군데만 나오면 그 학교를 가도 둘 다 좋은 학교가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교류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마치 저 하버드 다닐 때 MIT 수업 듣고 MIT에서 제 논문 지도 교수님도 MIT 한 명, 하버드 한 명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위치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고 해도 되죠. 일단 어디미션을 둘 다 받았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 커리큘럼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특별히 졸업생들. 졸업생들이 주로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어느 쪽에 연결이 좀 돼 있고 이게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거여가지고 대부분은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얼룸 나이를 보고 내가 들어갈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디렉팅하는 교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학교만 놓고 본다면 지역 쪽으로는 같잖아. 런던이라는 지역이 있고 또 영어를 쓰고 시장 마켓도 똑같기 때문에 학비라든지 그런 건 차이가 난다 치더라도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에서 단돈 몇만 불, 몇 십만 불 때문에 미래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는 않고 학비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커리큘럼 비슷하다고 친다면 어떤 졸업생들이 있고 어떤 교수진들이 있어서 나를 얼만큼 잘 끌어갈 수 있느냐 나랑 좀 코드가 맞는 이메일 같은 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인터넷 한 30분, 1시간만 스토킹하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자료들은 그런 걸 위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약간 다른 관점을 하나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특정 학교에 특정 과를 들어갔는데 그 과를 같이 공부하고도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버드 좋은 학교다 라고 해가지고 졸업생들이 다 잘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형이 저한테 해줬던 말을 빌려서 드리면 그 형이 얘기한 게 진짜 약간 질린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어느 그룹을 가나, 어느 학교를 가나 상위 10%는 잘해요. 상위 10%는 잘하는데 나머지 90%는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야. 그냥 퀄리피케이션을 맞추기 위해 피팅된 정도? 아니면 운이 좀 따랐던 정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저도 그 렌즈를 보고 이렇게 보면 상위 10%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풀리 잘 이용하면서 다음으로 도움닫기를 하지 나머지 한 8, 90%는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프로그램이 이러하더라도 내가 가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수해가지고 나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걸 보시는 혹시 석사나 박사 유학하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마음의 손을 얹고 얘기를 하면 내가 진짜 그 프로그램을 100% 소화했나?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이제 퀘스천은 뭘로 바뀌는 거냐면 내가 과연 어느 환경에서 빨리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 두 학교가 같은 환경이라 치더라도 뭔가 다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교수가 다르거나 친구가 혹은 다르거나 아니면 어쨌든 내가 그래도 좀 내 안에 있는 포텐셜이 터질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학교가 워낙 다 좋은 학교여서 이걸 고르기가 진짜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어딜 가든 좋은 결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포인트는 이 두 학교에서 내가 과연 어느 쪽으로 어느 환경에서 내가 진짜 나의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인가 장단점을 좀 비교해보고 졸업생들한테 좀 이메일도 돌려보고 교수님들 연구실 작업들 스토킹도 좀 해보고 해보면 조금 결정할 때 그래도 51대 49로 나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 학교가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저 학교가 저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거를 내 걸로 투영해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장점이 장점으로 될 수 있냐 또 그 단점이 똑같은 나한테 단점일 수 있겠냐 다를 수 있거든요. 항상 조언이라는 거는 졸업생들한테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겪었던 환경에서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걸 프로세스하고 받아들인 거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걸 가지고서 모델링을 하는 거야. 이 학교에 대해서 내가 가지 않더라도 다섯 여섯 명의 사람들이 기억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걸로 내가 그 환경에 들어가서 보는 거지 나는 이쪽에 최적화되어 있구나 그런 형식으로 가보면 좀 더 차이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제적으로 어느 학교가 더 명성이 높나요? 이것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일단은 건축이나 이런 디자인 쪽 나중에 취직 생각하시고 석박사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그러한 풀에서는 당연히 두 학교 다 명성이 높죠. 어디가 좋냐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둘 다 굉장히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오셔서 직장을 구할 때도 뭐 A라는 스쿨 혹은 B라는 스쿨 그러네 바틀렛 B A라는 스쿨 B라는 스쿨 이 둘 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취직이 안 되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다 유명한 학교고 좋은 학교고 그만큼 얼룸 라인도 많이 펼쳐져 있고 인지도도 높고 많은 연구 실적 같은 것도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질문이랑 비슷해요. 내가 얼만큼 이 학교의 프로그램을 타고 넘었냐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그렇다 보면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주고 하면은 컴피던트가 생기거든요. 되게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교 이름 뒤에 숨을 필요 없고 내 자신감으로 내 거를 보여주는데 더 안 달리 날 수가 있어요. 아 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요.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요.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그 학력 세탁이라는 비디오 만들어놨을 거예요. 이게 뒷부분에도 제가 설명해드리겠지만 요즘 유학의 기준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옛날처럼 학이 따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내 실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내가 만약에 두 학교 중에서 뭐 하나의 학교를 나왔어. 그 다음에 내 그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 나름의 내가 낼 수 있는 성과 이상을 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얗게 태운 거지. 내 에너지를 하얗게 태워가지고 거기에 나온 포트폴리오들 그 다음에 내 작업물들 내 생각들 내 과정들 이런 것들을 미국 회사에 취직하려고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야. 사실은 학교 뒤에 숨고 어떤 자기가 나온 경력, 조직 뒤에 숨는 것보다는 약간 핀트가 다를 수 있겠는데 멘탈리티는 그러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두 학교 나온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학교 컬러 잘 따라가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다른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만의 랭귀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건축 그만두고 딴 거 하는 애들도 있고요. 진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냥 학부 느낌도 나요. 대학원이라는 개념이. 왜냐하면 전공 살려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이 학교의 컬러가 이러하다 해도 그 수순대로 가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왜냐하면 내가 라는 걸 기준으로 그 학교의 교육들을 흡수해서 내가 설명하고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그게 꼭 건축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도 뭐 추행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특정 학교에 특정 프로그램을 졸업을 해도 그 컬러를 안 살리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그 컬러를 살려서 더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제가 경험한 이야기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은 다 그 프로그램을 흡수해가지고 훌리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문제는 프로그램 학교 설정 보다도 내가 그걸 얼만큼 흡수해서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 문제야.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그 환경이지만 누구한테는 그 환경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취직 이야기 하셨는데 취직 같은 경우는 그 나온 도시에서 취직하는 게 좀 유리하긴 해요. 이건 뭐 상식이지. 내가 만약에 LA에서 대학을 나왔으면 LA 근처에서 취직하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왜냐면 졸업생들도 많고 아무래도 그 도시에서 많이 취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동부학교 나왔다 그럼 뉴욕, 시카고 이쪽으로 많이 가고 서부다 그러면 서부쪽으로 많이 가고 근데 유럽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잡을 구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 편하죠. 근데 이걸 바꾸기에는 타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비자도 스펀 받아야 되고 거기에 있는 로컬 학생들이랑도 졸업생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일반 론들이 있고 또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건 워낙 인테네셔널이 많고 미국이 또 국제시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스타일만 맞으면 데려오고 나가고 워낙에 인터네셔널한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일반 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학교 모두 좋은 학교고 그리고 어드미션을 둘 다 받았다고 하면 이분은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이신 것 같고 어디 학교를 선택을 하나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두 가지 답안지에서 정답을 찾는 선택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열정, 집중력, 집착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한 실력과 능력도 있으신 분이신 것 같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로 합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경험자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약간 제3자 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취직을 한 입장에서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유학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는 사실 한국에서 대학만 나와도 대단했고 그 뒤부터는 이제 변별력이 없어지자 석사, 박사,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들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얼핏 듣기로는 형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2000년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유학생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약간 덜하다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사이클이 유학을 확 나갈 때 또 안 나갈 때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유학에 대한 제가 컨설팅이라든지 아이디어들 학생분들, 실무자분들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 제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링크도 제가 밑에 남겨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과거에는 약간 그렇죠 어떤 분별력을 들 수 있고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GRD 봐야지, TOEFL 봐야지 저때는 그랬어요. SOP 써야지, 레커멘데이션 받아야지, 포트폴리오 만들어야지 학점 관리해야지 이렇게 유학을 가려면 보통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집안에서 막 돈을 한 달에 저는 학원비만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거 빼고도 시험비라든지 유학 빼려면 집안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돈 문제 다 차치하고라도 환경 다 돼줄 테니까 해봐라고 했을 때 그걸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열정이 있는 겁니다. 되게 우울하고 힘들거든. 그렇잖아. 한국어로 하기도 힘든데 영어로 다 해가지고 한 달 세 번 막 해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현타가 오고 진짜 자존감 바닥을 쳐요.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돼 봐. 정신 건강에 좋겠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뚫고 하는 사람들이 유학을 했다는 것들은. 그 만으로 또 사실은 큰 리스펙트가 있었죠. 과거에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어떤 학위 하나를 갖고 한국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성공적으로 유학하신 제 롤모델이 되시는 어떤 선배님들. 그 다음에 약간 저거는 왜 저렇게 해야지? 라고 제 3자 입장에서 경험하는 걸로도 충분했던 그런 경험을 주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셨었고 결국엔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만들고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유학이라는 이제 하나의 트레이닝 센터가 들어오는 것 뿐이야. 내가 군대도 정하지 않습니까? 공군, 해병, 육군. 거기 가면 트레이닝 받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큰 그림을 갈 때 건축가로서 디자이너로서 스페셜리스트로 어떤 그림을 갈 때 이게 유학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거친다고 한다면 그 간판에 좀 더 혹은 내가 나온 어떤 그러니까 물론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게 실력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될까? 할 수 있는 실력. 실력은 이게 자신감에서도 묻어나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야 한 30분 혹은 1시간 정도 뭐 하고 싶은지 설명해 나가면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이 링크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형 이거 한번 제가 한 거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떻게 만들고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좀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렌즈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0대 때는 좋은 대기업 들어가는 게 최고인 것 같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 내가 막 유학 가고 뭐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곰곰에 이렇게 보면 나의 패션인 거야.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나를 가둬놓을 수 있는 나를 나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유발해낼 수 있는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열정들, 자기 자신감들 자기 영역들 이거는 사실 뭐 좋은 학교로도 커버할 수가 없고 돈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무엇인지 좀 더 궁극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게 저도 이제 보면은 사람이 두 부리로 날리는 것 같아.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형적인 케이스인 거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어디 좋은 직장, 좋은 저거 그 다음에 뭐 교수 아니면 무슨 연구원 바깥의 타이틀 사회가 규정해놓은 그런 타이틀들을 딱딱딱 하나씩 하나씩 확보함으로써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지. 하지만 그 안에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맞지 않는 옷들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는데 그 자리에 가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감춘을 하고 되게 급급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약간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직 위에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든요. 배우는 것도 없고 인더스트리의 발전도 더 느리게 되겠지.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저희 때까지만 해도 뭐 교수님이다 어디 유학 갔다 왔대 아니면 어디 연구원이래 어디 실장님이라면 실력이 다 좋다고 믿었지만 요즘 친구들은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또 검색 능력도 훨씬 좋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어떻다 저희 때는 무조건 리스펙트를 했거든요. 저 사람 이거 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였지.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다 분별을 하면서 자리에 속거나 감투에 속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더 그럴 거야. 더 그럴 거야. 그래서 실력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늘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 퀘스천으로 모든 삶을 드라이브 해보면 한 10년 정도 해보시면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자의 길이 아니라 후자 내 심장이 뛰고 내가 하고 싶은 작업들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거든요. 또 같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같이 막 정보를 나누고 제가 이제 동부 입고 막 그랬을 때 그랬었어요. 같이 막 뭔가 만들고 그러다 뭐 같이 늘어. 거기에서 뭐 하출신 학교가 어떻고 성적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뭐냐 그냥 그게 하고 싶고 그게 만들고 싶고 그게 재밌는 거야. 밤을 패가면서 같이 막 작업하고 서로 정보 같은 것들도 주면서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쪽이 좀 더 무게중심을 두자 라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유학을 마친 선배로서 내가 그랬더라면 다시 돌아가면 좀 더 이쪽을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어떤 회상 차원으로 지금 주신 답 위에다가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더치를 해가지고 드려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유학 관련된 글들 모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링크도 같이 밑에다가 다 놓을 테니까 항상 비디오 끝나시면 쇼모어를 클릭하셔가지고 제 타임라인 다 따놓은 것들 그 다음에 밑에 추가 링크들을 항상 확인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